안녕하세요. 5월 18일 네오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때문에 인사를 드립니다. 5년 만에 다시 저희가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갖게 되는 첫 공연입니다. 정기공연으로서는 75회 공연이고요. 이 공연에는 송영훈과 호첼로라고 하는 송영훈과 그 친구들을 모시고 하는 공연이 있고요. 2부에는 부산분여장학회와 한누리장학회 통합기념 공연을 또 2부에 갖게 됩니다. 조심스러우면서도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부러 연락을 안 드렸어요. 신실하고 일부러. 어려운 말이에요. 이거 또 보니까 신실한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아이고, 저 아저씨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나중에 한번 또 평안하게 해. 네, 감사합니다. RIGHT. 아르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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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